오늘은 저희 담임순 시간을 빼서 단체로 잘했어 회장 권한으로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고 담임순 시간을 빼서 저희 학교 명물인 노천극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을거에요 언제 찍나 했는데 드디어 찍네요 아 그거 4,000원이야 아 4,000원 생각보다 안 추운데 나도 오늘이거든요 나도 만지고 싶어 이렇게 나도 빼서 오고 싶어 아 귀여워 아 너무 추운데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여기 찍으라고? 네. 많이 들었나 이게? 많이 들었나요? 예! 손에 땅이 닿으면 빵! 아~~ 세연아 보고 해줘요? 아아... 제이라고 기분이야? 제 이런 거 울려면 와 이거 진짜 멋진다고 네. 한 대 한 방 다! 메요 해요 이제? 네. 네, 세 전 표정 어떻게 영상이야. 영상이야, 영상 이렇게 하면 된다고?? 아 bleeding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춰 아무것도 내야紧 맙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왜 다 알아? 사랑들을 위해서 넌 나 혼자 왔어! 얘가 틀리네!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에이! 왜 이따야? 나 이거 좀! 슬이 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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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빨리 리빌줘 리빌 리빌 관리총 매일 밤 작는 노래 응 undo 야! 간다! 언니 간다 독서 시간을 3 pyramid 이렇게 목적이 돌았습니다 어! 간다.. October 12ian 감사합니다.